네 반갑습니다. 정보와 지식을 나누는 나르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캐싱과 버퍼링 그리고 스플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주제입니다. 아주 간단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캐싱과 버퍼링, 스플링은 가끔 1교시 필기 문제로 나오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면접 때도 많이 물어봅니다. 즉 이것도 굉장히 올드한 주제지만 기본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즉 검증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 개념과 특징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싱은 캐시라고 하는 고속의 메모리의 데이터를 적재하고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중요한 정의죠. 캐시는 캐시는 CPU에 내포되어 있거나 또는 CPU가 적재되어 있는 메인보드에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L1 캐시, L2 캐시, L3 캐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결국 캐시의 목적은 CPU와 주격장치, 즉 데이터는 하드디스크로부터 메인메모리 올라가고 메인메모리 올라간 게 CPU에 쓰이거든요. 이 중간에, 이 중간 어딘가에 캐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CPU와, CPU는 굉장히 고속인 반면에 주격장치는 상대적으로 저속이라는 거죠. 하드디스크에 비하면 상당히 고속이지만 CPU에 비하면 저속이죠. 그래서 메모리 중에서도 굉장히 속도가 빠른 고속의 메모리를 CPU 옆에 붙여 두는 겁니다. 그리고 주격장치에 있는 데이터 명령어를 캐시에다가 올려놓고 CPU는 캐시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면 CPU 유효타임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겠죠. 그 원리로 쓰는 게 캐싱입니다. 버퍼링은 주격장치의 일부 또는 이 버퍼메모리를 쓰는 특정 하드웨어 일부 기억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주격장치의 일부를 버퍼메모리로 할당한 다음에 사용 예정 데이터를 거기에 임시로 저장하는 장치 간 처리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장치와 장치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처리 속도를 중간에서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버퍼링이고요. 스프링은 주로 프린트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프린트에서. 그런데 얘는 특징이 디스크 공간의 일정 부분을 스프링 공간으로 써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그럼 대충 나왔죠. 캐싱은 캐싱 메모리를 씁니다. 고속의 기억장치. 버퍼링은 주격장치를 주로 써서 장치 간의 속도를 완화시킨다. 스프링은 디스크 공간의 일정 부분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주변 장치의 대기 시간을 조금 완화시켜줍니다. 주로 프린트에만 씁니다. 스프링이라는 단어가 동시 주변 작동 온라인의 약자다. 됐죠?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딱딱 정리해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비교표를 간단하게 만들어봤습니다. 혹시나 물론 비교표를 그냥 보시면 되겠지만 혹시라도 운전 중에 운전 중에 제 강의를 음성으로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쭉 드려보겠습니다. 저장장치 구분으로 보면 캐싱은 고속 캐시 메모를 쓴다고 했고 버퍼링은 주격장치 스프링은 하드디스크의 일부분을 쓴다고 했습니다. 목적은 CPU가 입출력 장치 간 또는 장치와 장치 간 속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한 거고요. 사용용도는 캐싱은 CPU가 사용하는 거고 버퍼링은 동영상이나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주로 쓰는 거고 스프링은 프린트에서 주로 쓰는 겁니다. 자료구조는 캐싱은 캐시가 자료구조고요. 버퍼링은 스택과 Q를 쓰는 거고 스프링은 작업풀이라고 쓰는 겁니다. 작업풀 그 다음에 처리 방식의 캐싱은 랜덤이고 버퍼링도 랜덤이고 스프링은 순차 처리다. 우리 프린트 날리면 순차 처리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용 방식은 캐싱과 버퍼링은 단일 작업 계산하고 단일 작업 입출력 가게 됩니다. 스프링은 다중 작업 계산하고 단일 작업 입출력 합니다. 이게 조금 다른 점이고 캐싱과 버퍼링은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지만 스프링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한다.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하죠? 특정 중심으로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